안녕하세요 트라이텍 크리에이터 최정윤입니다. 여러분 평상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거나 혹은 일하는 중에 어깨나 목이 아프고 또는 손목이 아픈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? 주로 목이나 손목 어깨에 이어지는 통증은 이 등 근육이 바르게 잡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어져 있는 근육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밸런스 보드를 활용해서 어깨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자 밸런스 보드를 통해서 제한 운동 겸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체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우리가 이 밸런스 보드는 좌우를 중심을 잡기 일부러 어렵게 해놨습니다. 자 내발기는 자세를 먼저 취해줄 거예요. 골반 아래에 무릎을 똑바로 위치를 해주시고 바로 어깨 아래에 손목이 바로 일직선으로 올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줍니다. 허리가 가하게 꺾이지 않게끔 일직선인 상태를 만들면서요. 일단 중심을 먼저 배임으로 잡아줄게요. 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 중심이 잡힌다면 잠시 멈추셔서요. 자 저의 날개뼈 움직임을 유심히 봐주세요. 천천히 숨을 마실 때요. 고개는 가만히 있고 이 날개뼈를 뒤로 밀어내는 느낌. 뒤에서 잡아주는 느낌으로 모았다가 전인이라고 합니다. 그대로 손바닥으로 밸런스 보드를 밀어내면서요. 날개뼈를 멀리 펼쳐낸다고 상상해보세요. 후인 동작입니다. 마시는 호흡에 날개뼈를 모았다가 밀어냈다가 자 매트에서는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. 밸런스 보드 위에서 하게 되면 코어 운동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. 주의사항은 척추가 꺾이거나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끔 체크하시면서 배에 힘 주시면서 날개뼈에서 모았다가 펼치는 동작을 한번 연습해보세요. 마시고 내쉬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요. 자 이제 좌우로 싱글 암 포지션을 한번 가볼게요. 자 방금 전 날개뼈를 모았다가 펼치는 그 움직임을 기억하시면서요. 자 한 팔 날개뼈는 펼치고 있고 한쪽 날개뼈는 모아주고 있습니다. 자 말이 어렵지만요. 그냥 가볍게 팔꿈치를 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날개뼈가 한쪽은 접히고 펴지고 이 움직임 한번 기억해보세요. 손목에 지금 혹시 통증이 있다면 잠시 쉬었다가 따라해주시거나 지금 어깨 아래 손목이 반듯하게 위치를 잡고 있는지 확인 후에 다시 따라해주세요. 자 여기까지 흉추 근육을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. 자 이번에는요. 조금 더 코어 운동에 집중을 해볼 건데요. 플랭크 동작 단계별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이 밸런스 보드 약간 넓어질수록 중심을 잡기 쉬워집니다.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높이 조절해주시고 이 넓이도 조절해주세요. 다만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어깨 너비로 저는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손과 발이 바닥에 닿아있는 4포인트 포지션 유지합니다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전 배웠던 이 어깨 날개뼈 펼치기 동작에서 무릎을 5cm만 들어주세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. 이게 흔들리는 거를 중심을 계속 집중해서 잡아줍니다. 5초간 한번 버텨볼까요?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떨어집니다. 제가 5초라고 임의대로 말은 드리긴 했는데요.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유지해주셔도 좋습니다. 자 그리고 꼭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하루에 5초씩이라도 좋으니까요. 자주 접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 네 번째 난이도를 한번 올려볼게요. 상체는 방금 전과 동일하고요. 다만 이 상태에서 한 다리 한 다리 뻗어서 밸런스 유지 자 허리가 꺾여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끔 배 힘으로 허리를 들어 올려줍니다. 좌우 흔들리는 이 중심을 바르게 잡고 동일하게요. 내가 버틸 수 있는 초까지 끝까지 잡아주세요. 계속해서 뒷고 있는 이 네 군데의 포인트에 나란한 체중을 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 대망의 마지막 동작 상체 근력을 가장 빠르게 기를 수 있는 푸시업 동작 진행을 해볼게요. 자 근력 수준이 조금 약하거나 여성분들은 무릎을 대고 하는 리 푸시업 동작을 추천해드리고요. 가능하다면 다리를 띄고서 푸시업 도전해주시면 됩니다. 자 초보자부터 승련차까지 골고루 난이도 조절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자 저는 무릎을 댄 상태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. 한쪽으로 먼저 체중심으로 옮기고 본인의 어깨너비 체크해주세요. 자 그 상태에서 밸런스 보드 먼저 잡고 거기에서 무릎 위치를 내 몸이 판판한 넓반지 모양이 되는 위치를 체크해줍니다. 너무 이 손목이 어깨보다 앞쪽에 있지 않게 위치 한번 자세 잡아주시고 고관절 앞부위 고관절 접히지 않게끔 펴주실 거예요. 자 그 상태 유지하시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사실 운동이 되겠죠. 가능하다면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려가서 자 이때 어깨와 가슴 근육이 늘어나죠. 배에 힘주시고 내쉬면서 어깨 가슴 근육을 수축해주는 거예요.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내려갔다 내쉬면서 올라와 보세요. 자 모든 동작 동작에 계속해서 코어의 힘이 필요합니다. 주의사항은 이 네 군데에 짚고 있는 포인트 지점에 한 군데에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. 내 배에 끝까지 힘주면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자 하루에 한 기만 해도 사실 효과가 있어요. 그거를 대신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